한국의 프리킥입니다. 기성용 길게 잘 찾았습니다. 자, 여기서 이동국 선수는! 아, 네, 이동국 선수! 이동국의 득점! 첫 골 터졌습니다! 아, 지금은 수비수가 헤딩을 걷어낸다는 것을 뒤에서 있던 이동국 선수가 아주 기다리면서 오랜만에 시원한 발리슛, 첫 번째 골을 연결시켰습니다. 자, 전반 3분 30초가 채 되기 전이었습니다. 이동국 선수의 득점! 지금 한 번 남아프리카공화국 전지훈련, 스페인 전지훈련 여러 가지 골을 만들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의 슈팅, 아주 멋진 발리슈팅, 첫 번째 골 만들어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수비수의 헤딩 처리가 이동국 선수에게 패스로 연결되다시피 했습니다. 이동국 선수 좋은 기회를 잡아서 사실 이동국 선수가 좋아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죠, 지금은 뒤로 흘러오는 것을 예측을 잘했고 또 앞에서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면서 멋지게 발리슈팅으로 첫 번째 골을 잘 만들어냈습니다. 상대팀이 워낙에 강팀이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경기 초반부터 분위기를 잘 잡아가는 대한민국입니다. 그렇죠.